27일 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리아 라는 종목이요 어 약 2800원 때 2800원 때를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한번 터졌습니다 자 이 구간은요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1300원 되거든요 1300원 이니까 차트를 한번 뽑아보면요 여기가 1300원 됩니다 자 2012년도 2013년도 1년 내내 동종목을 1300원 때에서 여기가 바닥이죠 이 구간에 매수 의견을 들여서 당기간에 뭐 한 200% 가까이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기술적 어 강한 반등이 오고 난 다음에 절대 1300원을 깨지 않죠 1500 원 때를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2년 동안 주가가 반등권을 주면서 강하게 상한가를 쳐서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가 1300원 대비 1060%의 대박이 터졌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지금 상승분을 거의 뭐 바닥 1300원에서 1060% 이렇게 대박이 터졌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이 구간에 개미들한테 또 피눈물을 뽑아먹는 일을 오늘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동종목 내일도 상한가 오늘 쳤으니까 작전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또 이제 온갖 사기를 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올라타시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012년도 2013년도에도 이 종목은요 제가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주라는 것은 뭔가 영업이익의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려고 있지만 이 종목에 잠재자산을 그때 당시에 잠재자산을 보고 제가 이런 종목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드리면서 그냥 몇 년 동안 장롱에다가 처박아 놓고 기술적 반등이 충분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왜 그런가 이미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끼어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깐 거죠 제가 그래서 기술적 분석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기술적 분석주에서 잘만 잡으면은요 무조건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거다 영업이익의 흑자 적자 반복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동종목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이 구간에 굳이 4000원대에서 매수할 이유는 없다 이게 제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종종목은요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치고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 구간에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 먹은 구간이죠 이 구간이 온갖 사기꾼들이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 먹으면서 자그마치 1년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하면서 개미들한테 피눈물을 다 뽑아 먹고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내일 추가 매수를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재산은 지키기 힘들게 될 것이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거나 매수하고 지금 손실이 크게 나고 있는데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인지 아니면 계속 손실이 나면서 나중에 상장 폐지나 감자를 당할 수 있는 종목인지 여러분들 재산을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 재산을 지켜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점에 물리신분은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이 카페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동종목은 이 구간에 이 구간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은 충분하게 매수로 대응 들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을 이 만원대에서 산다는 건 이건 자살행위다 그래서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제가 1000%를 잡고 강력 홀딩을 해서 대박이 터졌었던 그 근거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대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2015년도 498% 426% 그러니까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때 498% 426% 어 이 바닥분석가 1330원 자 498% 수위증입니다 자 이 여기 상한가 42% 라고 나오죠 자 이 시황분석자료요 단 한번도 매도분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 분석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올려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제가 캡쳐를 해가지고 올려드린 자료인데 자 310% 수익증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크게 수익으로 보답받을 시기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기다린 세월을 크게 수익으로 보답을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상한가 썼습니다 426% 입니다 자 그런데도 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세장입니다 왜 이 종목이 1000%의 수익이 터질 종목이라는 걸 제가 알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조종이 오더라도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 하십시오 그래서 2015년도 이 구간에 꼭지 목표가 어디다 1000%다 이렇게 강력 홀딩을 해서 대박이 났었던 그 종목인데요 자 그 근거자료를 원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저는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꼭지 목표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는다 자 여기 보시면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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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자 그리고요 자 88% 그 다음에 88% 강력 홀딩주 자 이리아 상한가 자 이리아 상한가 84% 57% 자 이리아 주가 예측정보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리아 주가 예측정보 자 이렇게 해서 자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아까 제가 보셨잖아요 1,330원 84% 수익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한가 아까 제 보여드린 자리죠 42% 수익 중입니다 이 분석 시원 원본입니다 자 96% 수익 중입니다 직전정보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1000%가 터질 걸 알고 있으니까 미리 직전정보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강세장입니다 상한가 쳤습니다 211%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연속으로 오는 구간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310%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크게 수익으로 보답받을 시기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시향 분석 자료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이 분석 시향 정보 자료가 있는데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리아는 여러분들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은 긴장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동종목에 잠재 자산을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현재의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면 지금 이 구간은요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는 구간이다 자 작전 세력들이 한꺼번에 물량을 다 털어내지를 못한다 그래서 개미들을 사기를 치는 거죠 또 사기를 치면서 종목 게시판에도 지금 또 사기꾼들이 작전 세력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자 주식은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저희 카페 왼쪽에 100에서 1000% 추천주 이렇게 보시면은요 50개 보기를 제가 해드릴 텐데 자 여기에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 1000% 예측하는 거 1000% 예측하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 일야처럼 1300원 1200원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이 아직까지도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 1년 이상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1년 이상 이렇게 1000% 터지는 종목은요 하루 이틀에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저희 카페에 오셔서 저를 찾아 오셔가지고 종목을 추천받는데 지금 뭐 3개월 지났다 5개월 지났다 그런데 수익 안 난다고 혀를 끌끌 차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비싼 회비 내고 가입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합니다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수익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되는 종목 1년 이상 장기 적금 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어 담아라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면 이 세월이요 이 세월이 자그마치 1년입니다 1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1년 이상 장기 적금 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밖에 나가셔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이 오면 이제 꼭지 목표가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구나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세월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1년에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주어 담는다고 해도 2,500만 원이 2억 6천이 되는 겁니다 2억 6천 2억 7천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대박 인생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2,500만 원이 2,500만 원이 2,500만 원이 2,500만 원이 2,500만 원이 3,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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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